오늘 경기에 앞서 오타니는 올스타전과 관련된 두가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참가선수 81명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판매상품의 28%가 오타니 상품이라는 것 그리고 오타니가 홈런 더비를 참가하고 받은 15만 달러 우리 돈 1억 7천만원을 구단직원 30명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후반기 개막전에서 홈런을 치지 못함으로써 3경기 연속 무홈런이 이어졌는데요. 오타니를 3타수 무한타로 막음으로써 상대전적이 7타수 1홈런 1불렛이 된 플렉센은 7인인 2K 1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4승 1.36으로 갈수록 잘하고 있는 크리스 플렉센은 시애틀 이준 2년 475만 달러 계약이 아깝지 않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봉이 170만 달러 내년이 305만 달러 내후년은 400만 달러 옵션이 있는 플렉센은 오늘 경기에서 39%를 구사한 89마일 커터가 갈수록 활약하고 있습니다. 플렉센은 9인닝당 탈삼진은 5.9개에 불과하지만 9인닝당 볼레터용이 1.81개로 2.10개인 류현진보다도 적은데요. KBO 리그 출신 투수들의 성적을 살펴보면 플렉센이 9승 3패 3.36, 류현진이 8승 5패 3.56, 김광현이 4승 5패 3.11, 메릴 켈리가 5승 7패 4.46인 반면 린드블럼은 메이저리그에서 9.27, AAA에서 1.04, 양현종은 메이저리그에서 5.59, AAA에서 5.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회까지 6대2로 앞서 있던 시애틀은 9회 말 이루수 딜란 무어의 실책 후 플레처, 오타니, 왈시에게 연속 적시타를 맞고 석점을 내줘 5대6으로 쫓기는데요. 하지만 고슬린의 잘 맞은 타구가 우익수 정면으로 날아가 1점 차로 승리합니다. 시애틀은 올 시즌 1점 차 승률이 20승 8패 7할 1푼 사리로 메이저리그 1위입니다. 플레처가 5타수 3안타를 기록하고 25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간 반면 8회까지 4타수 무한타 2, 3진이었던 오타니는 마지막 타석 2타점 적시타로 체면을 세웠는데요. 메이저리그 타점 선두는 77타점에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2위는 72타점에 데버스와 오타니입니다. 내일 김광현이 대결하는 샌프라니스코는 올스타전에 불참했던 케빈 가즈먼이 경기를 앞두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가즈먼은 부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선발로 나선 로고넵이 사이닝을 5피안타 1실점으로 버틴 샌프라니스코는 5회 라몬테 웨이드가 1대0 균형을 허무는 3런 홈런을 웨인라이트를 상대로 때려냈고 7회에는 야스트램스키가 좌완 맥파랜드를 상대로 3런을 날려 7대2를 만들었는데요. 7점을 모두 홈런으로 뽑은 샌프라니스코는 135개의 홈런이 토론토와 메이저리그 공동 1위로 득점의 50% 이상을 홈런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4타수 2홈런 4타점의 야스트램스키는 7회 홈런이 좌완 상대 올시즌 첫 홈런으로 내일 김광연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4경기 연속 승리에 도전하는 김광연은 지난 샌프라니스코전 가즈먼에 이어 앤서니 디스클라파니와 대결하는데요. 디스클라파니는 최근 7경기에서 6승 1패 1.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인 양키스와 함께 비상이 걸린 팀은 콜로라도인데요. 선발투수 센사텔라를 포함한 선수 4명과 버드블랙 감독까지 빠지게 됐습니다. 이런 콜로라도를 상대로 다저스는 1회 5득점 비기닝을 만들어냈는데요. 다저스가 기록한 23번의 5득점 이상 이닝은 2위팀보다 11번이 더 많습니다. 다저스는 훌륭 우리아스가 3회 크론에게 데뷔첩 말롬런을 맞아 5대4 한점 차로 쫓기지만 이후 5점을 달아나고 10대4로 승리하는데요. 5와 3분의 2이닝 4실점 승리를 거둔 우리아스는 시즌 12승으로 카일 헨드릭스와 메이저리그 다승 공동 선두를 이뤘습니다. 다저스가 콜로라도전 7연승을 달린 가운데 풀수는 9회 대타 안타를 때려내 통산 3284 한타로 윌리 메이스를 넘어 역대 안타 단독 1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아스가 12승을 달성하자 헨드릭스도 12승에 성공했는데요. 애리조나를 상대로 6이닝 4K 1실점으로 투한 헨드릭스는 최근 12경기에서 10승을 따내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더 주목을 받은 투수는 어깨 부상에서 돌아와 6월 3일 이후 첫 경기에 나선 번간어였는데요. 푸신 평균 구속이 89.5마일로 만족스럽지 않았던 번간어는 6이닝 6K 2피안타 1자책으로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번간어는 5월 18일 마이애미전에서 7이닝 9K 노이트를 기록하며 부활하는 것 같았지만 이후 4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0.13에 그치고 부상자 명단에 오른바 있는데요. 올해 연봉이 1,900만 달러인 번간어는 3년 6천만 달러 계약이 더 남아있습니다. 한편 셀러를 선언한 컵스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선수는 킴브럴인데요. 오늘도 2K 퍼펙트 세이브를 거둔 킴브럴은 20세이브 2블론 0.55의 대화력을 이어갔습니다. 아메리칸이그 중부 1위와 서부 1위 대결에서는 휴스턴이 화이삭스를 7대1로 꺾었는데요. 화이삭스 타선을 7이닝 10K 2피안타 1실점으로 봉쇄한 맥컬러스가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맥컬러스는 첫 타자에게 초구 2루타, 두 번째 타자에게 초구 3루타를 맞고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92개의 공으로 7이닝 2볼렛 노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올 시즌 후 FA가 되는 대신 내년부터 시작하는 5년 8,500만 달러 계약으로 휴스턴에 남은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는 15경기 7승 2패 2.80에 대화력을 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을 3경기 반차로 쫓는 오클랜드도 오늘 클리브랜드를 제압했는데요. 제들 아우리가 9회 말 141루에서 역전 끝내기 투런 홈런을 날렸습니다. 잠깐 정말 치열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순위를 보면 템퍼베이가 오클랜드의 2경기 앞선 1위, 오클랜드가 2위고 시애틀이 오클랜드의 3경기 반 뒤진 3위, 토론토가 4경기 반 뒤진 4위, 양키스와 클리브랜드가 5경기 반 뒤진 공동 5위, 에인젤스가 6경기 반 뒤진 7위입니다. 토론토는 오늘 경기를 앞두고 정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7월 31일부터 시작하는 켄자시티 3연전부터 홈경기를 드디어 토론토 로저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편성된 홈 81경기 중 35경기를 로저센터에서 치를 수 있게 된 건데요. 토론토는 현재 로스터에 있는 26명 중 류현진을 포함한 13명이 토론토 소속으로 로저센터에서 경기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류현진, 레이, 스트리플링, 만호와 매츠 선발 5명은 모두 경험이 없는데요. 토론토는 이를 축하하듯 텍사스를 10대2로 안파했습니다. 예상을 깨고 류현진 대신 후반기 개막전에 등판한 로비레인은 6과 3분의 2이닝 8K 사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거듬으로써 토론토의 유일한 2점 대 투수가 됐는데요. 8승 4패 평자책점 2.93의 레이는 8번째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 경기로 시즌 후 FA 대박이 예상됩니다. 최초의 부자 홈런 더비 챔피언 대신 토론토 최초의 올스타전 MVP가 된 게레로는 첫 타석에서 시즌 29 홈런을 날렸는데요. 올스타전 MVP가 후반기 첫 경기에서 홈런을 때려낸 건 1971년 프랭크 로빈슨과 1998년 로베르토 알로마에 이어 3번째입니다. 하지만 게레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즌 30호 스리런 홈런을 날림으로써 후반기 첫 경기에서 멀티 홈런을 기록한 최초의 올스타전 MVP가 됐습니다. 1937년 디마지우 이후 처음이자 역대 두 번째로 첫 88경기에서 30 홈런을 기록한 만 22세 타자가 된 게레로는 오타니와의 차이를 3개로 줄였습니다. 토론토는 게레로 외에도 올스타전에 출전했던 시미언이 시즌 23호 홈런,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12호 홈런, 보 비셋이 3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시미언이 1번 타순에서 날린 21개 홈런은 토론토 타이 기록에 해당됩니다. 매츠와 피츠버그의 경기에서는 후반기 첫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는데요. 스트루먼의 과격한 세리머니가 화근이었습니다. 스트루먼이 5이닝 2실전 패전을 아는 매츠는 득점권에서 12타수 무한타에 그쳤고 린도어가 옆구리 이상으로 교체됐는데요. 내일도 등판하지 않는 디그롬은 우리시간 월요일 경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미러키는 신시네티를 11대6으로 꺾고 2위 신시네티와의 게임차를 5경기로 벌렸는데요. 옐리치가 오늘도 침묵한 가운데 홈런 포함 5타수 3안타 4타점으로 울린 3번 타자 윌리 아담에스는 미러키 이적 후 49경기 2알 9풍구리 10홈런 34타점으로 미러키의 핵심 타자로 활약하고 있는 반면 템퍼베이는 완더프랑크와 타일러 월 두 유망주의 타격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불펜이 3과 3분의 2닝 6실점에 그친 신시네티는 불펜 평균자 책점 5.26이 메이저리그 27위인데요. 킴브럴이 가장 필요한 팀은 신시네티입니다. 미네소타는 디트로이트와 더블헤더가 B로 취소됐는데요. 올 시즌이 사실상 어려워진 미네소타는 바이런 벅스턴과 연장 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에러닉스가 양키스와 맺은 7년 7천만 달러 계약을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크게 걸어줄 거라고 하는데요. 부상을 쉽게 당하는 벅스턴인 만큼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네소타는 벅스턴이 이를 거절하면 벅스턴을 트레이드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와 함께 호세 베리오스와 조시 도널슨 넬슨 크루즈, 마무리 테일러 로저스를 모두 팔고 리빌딩 또는 리툴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류현진과 김광연이 동시 출격합니다. 류현진은 오전 4시 텍사스와의 혼경기 김광연은 오전 8시 샌프랜스코와 혼경기에서 동반 승리에 도전하는데요. 샌대고와 워싱턴은 스넬과 코빈 다저스와 콜로라도는 뷸러와 프리랜드가 맞붙고 오타니는 기쿠치와 또 한 번 고교 선후배 투타 대결에 나서게 됩니다. 그럼 저는 김광연 경기 해설 그리고 류현진 김광연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오늘의 MLB였습니다. 감사합니다.